아 그러면 생활비도 벌어 쓰세요? 등록금도? 우와 대박 등록금도요? 아니 운 좋게 장학금을 몇 번 받았었어요 알바도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고 대박인거 아니야? 진짜 대박인거 아니야 완전 맛있어 다시 할게요 너무 걱정했는데 어 왔어 도와줄 거였는데 여전히 안 바쁘네? 먹고 사는 걸로 농담하지 마라 나 지금 받아줄 기분 아니다 뭐하냐? 뭐하냐? 누군가 내가 대신할게 어디 아파? 아니 좀 피곤해서 고마워 나는 가서 쉴게 이래요 고마워 나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홀리먼지스